자 지난 시간에 여기 트레시몰 파크 했죠 자 오늘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재생 가능한 아니면 신자원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요 내용을 볼 겁니다 how much garbage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do you produce 당신은 만들어내나요 생산하나요 everyday 너는 맨날 맨날 얼마나 쓰레기를 produce 만들어내 if you ate lunch 네가 점심을 먹었다면 어디서 add a fast food 네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오늘 밥을 먹었으면 you probably threw out 버렸을 거야 several 몇 개의 플라스틱과 페이퍼 아이템을 버렸을 거야 such as 무슨 컵 일회용 컵 disposable cup이랑 and straw 빨대 일회용 빨대 버렸겠지 that 그것은 might not seem like very much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but 그런데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사람들이 are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each and every day 매일매일 하고 있잖니 종이 꺾과 빨대를 버리는 일 너 하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what is even worse 게다가 더 최악은 대떠하기 반문이죠 this garbage는요 degrade 분해하다 어떻게 분해해요 very slowly 되게 느리게 분해해 빨대 한번 분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려 which means 그 말의 의미는 it take hundreds 수백 or even thousands 수천 of years 수천 년이 걸려요 뭐 하는데 break down into 뭐뭐로 분해 되다 단아시언 뭐뭐로 분해 되다 into까지 해서요 수백 수천 년 걸려요 뭐 하는 게 break down into 뭐뭐로 분해 되는 게 뭘로요 small particle 작은 입자로 분해 되는 게 수백 그리고 수천 년 걸린다는 얘기야 and 그리고 it 그 쓰레기는 never disappear completely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아 completely 뭐라고요 완전히요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accordingly 단어시엄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many green consumer green 단어시엄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의 consumer 소비자란 뜻이잖아 accordingly 따라서 많은 친환경 소비자들은 are insisting insist 단어시엄 주장하다 많은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자는 소비자들은요 are insisting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ompany 회사들이요 start to use 사용해 주세요 뭐를요 biodegradable product biodegradable 생분해 되는 되는 탄화심 생분해 되는 product를 쓰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분해 되는 생분해 되는 그런 걸 쓰자 라고 하고 있어요 biodegradable 생분해 되는 product 제품들은요 are those 그것들이에요 어떤 것들 have the ability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능력 break down into particle 아 입자로 분해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분해 product 제품이라고 하죠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 to disappear 사라지는 거야 through 뭘로요 자연적인 과정으로 소멸하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 불린다 biodegradable 재생 가능한 아니면 생분해 되는 이런 제품이에요 자연 과정으로 결국은 disappear 사라져요 these products 이 제품들은 are usually made from natural source 천연 자원에서 나와요 such as 예를 들면 mushroom 아 버섯이나 bambu 대나무로 만들자는 거죠 so 그래서 these products 이 제품들은요 주로 천연에서 나오는 천연 자원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1번 버섯 2번 대나무 같은 걸로요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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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other types of 다른 종류의 micro organism organism 단어 시험입니다 미생물 미생물들 bacteria bacteria 랑 다른 종류의 micro organism 미생물들이 어디 있어 in the soil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요 help 도와줘 이 제품들이 disappear 사라지는 걸 어떻게 사라져 completely 완전히 사라지는 걸 도와주는 애들이 누구야 bacteria가 이 버섯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이 종이컵이나 아니면 이 제품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도와줘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plastic bottle 플라스틱 병이요 usually take 보통은 걸려요 100에서 400년 100에서 400년 걸려서 to degrade 분해됩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never return 절대 안 돌아가 어디로 to the soil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 they 걔네들은 merely 단지 단어 시험 글은 단지 break down into 분해되는 거야 뭘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분해만 될 뿐 완전히 100% 플라스틱 버틀은요 절대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병 쓰지 마세요 400년 동안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완전히 분해되진 않고 결국 작은 조각까지 분해될 뿐 남아 있어요 그리고 when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organism 단어 시험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가 consume 여기서 단어 시험이야 여긴 먹다에요 먹으면 these pieces 이 조각 무슨 조각 이 플라스틱 조각을 작은 유기체들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이걸 먹게 되면 they are 유기체들은 are not able to 못해요 다이제스트 소화 시키는 게 힘들겠죠 다이제스트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인 컨트라스트 반면 인 컨트라스트 반면 bottle 물병 뭘로 만들어 made with naturally occurring 자연에서 occurring 하는 뭐하는 발생하는 substance 성분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병 이란 거죠 물병 다시 한번 어떤 물병 자연에서 발생하는 성분 예를 들어 mushroom 또 나왔네 뭐 버섯이 단골 손님이네요 버섯으로 만든 물병은 degrade 분해를 어떻게 한다 rapidly 빠르게 분해해요 분해를 빠르게 해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 entirely 완전히 disappear 소멸합니다 잘 됐다 entirely 완전히 disappear 소멸하는 단계로 와요 they can also be 이것 또한 consumed 소비되고 digested 뭐 돼요? 소화가 돼요 뭘로 인해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해서 얘네들도 결국은 소화가 됩니다 물어볼 게다가 some biodegradable object 이런 생분해 가능한 물질들은 can even be used as a compost 나중에 버섯으로 돼 있으니까 비료로 써 남으면 which can directly 그런 직접 benefit the soil 흙에도 뭐가 돼 개이득 이득이 되죠 nowadays 요즘 scientist 과학자 과학자 and concerned company 단어 시험입니다 관심 있는 company 회사들은 여기에 좀 관심 있는 회사들을 are finding way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무슨 방법 to make 만들 방법 why the variety of 다양한 everyday products 일상 용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with 뭘로 biodegradable 생분해 가능한 재료 또는 물질로 말이죠 생분해 가능한 물질을 가지고 everyday product 일상생활에서 쓰는 매일매일 제품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어요 these 이 방법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해요 아 이 방법이 얘네들이 이 물품들이군요 얘네들은 다이닝 유텐서 단어 시험 유텐서 주방 도구 밥을 먹는 주방 도구 그리고 소프 비누까지도 오 주방 도구 그리고 비누 이것들이 생분해 되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바이오 이 제품을 사용하면 people can help protect the earth 지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거야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설명에서 디케이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썩다 뭐 부패하다 썩다란 얘기죠 썩을 수 있어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활동으로 디케이 가능한 거 썩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생분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뜻이에요 디케이 썩을 수 있다 난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생분해 안 되는 애들 써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생분해 되는 애들 썩 보세요 take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걸려요 뭐 하는데 디그레이드 분해하는데 분해되는데 only 뭐 될 뿐이야 break down 분해될 뿐이야 into small 작은 입자로 계속 분해만 돼 그래서 harm 해로워 누구한테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해로워요 그런데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생분해 가능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단어니까 디그레이드 rapidly 빠르게 분해하고요 entirely 완전히 disappear 사라지는 장점이 있죠 after some time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없어져 그리고 can be consumed 였나요 음 맞아요 consumed sorry ok can be consumed 소비되고요 and digest 소화됩니다 뭘로 인해 작은 마이크로 organism 이었나요 유기체로 인해서 마이크로 organism 작은 유기체 아주 작은 유기체로 인해서 미생물로 인해서 다이제스티드 소화될 수 있습니다 리빙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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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그리그레이더블 생분해 가능한 제품은 환경적인 이득이 있다 1번에 몇 번 D consume 소비하다 먹다 소비하다 스팬드 에로드 에로드 어댑트 스왈로우 다 볼게요 에로드 침식 되다 어댑트 적응 하다 스왈로우 삼키다 스팬드 소비하다 그죠 그래서 소비하다 먹다 A가 답이고요 나머지 시험 These 이것들이 뭐였어 일상생활 종품들이었죠 아까 이런 일상용품에는 utensil soap 이런 것들이 있어요 What is true 다 맞아 except 예 빼고 다 맞아 그럼 틀린 거 찾기에요 biodegradable 생분해 가능한 제품은 break down into 작은 입자로 break down into 분해된다 non biodegradable 생분해 안 되는 애들은 degrade 분해되지만 절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non biodegradable 생분해 되지 않는 애들은 fertilizer 비료로 써요 플라스틱을 비료로 쓸 거예요 아니죠 정답은 c 생분해 되는 프로덕트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비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에 난이 빠져야지 이 문장은 맞게 됩니다 정답은 c 자 이제 5번 6번 What helps 뭐가 도움이 돼 biodegradable product 우리 재생 가능한 이거 분해 가능한 이 제품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는 애들은 박테리아 박테리아랑 마이크로 마이크로 오기니즘 있는 곳이죠 문장 다 쓰시고요 What benefit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The earth 가 어쩌고 저쩌고 된다 나와야죠 자 박테리아 마이크로 오기니즘 그럼 The earth나운데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5번이지요. bacteria and other types of microorganisms in the soil help 도움이 돼요. these products 이 제품들이 disappear completely 완전히 분해되는 걸 도와준다. 5번 그 다음 어떻게 도움이 돼요? the earth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입니다. people can help protect the earth. that's number 6. 5번이 좀 깁니다. 여러분. 5번 확인하시고 하세요. so bacteria and other types of microorganisms in the soil help these products disappear completely. 다음 6번 people can help protect the earth.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거 풀어 오세요. 여기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